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 강한 면접 가이드 자기소개 및 면접에서 대답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대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면접 방식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당락이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거는 매우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모든 회사들은 자기소개를 지키죠 1분 자기소개일 수도 있고 자기소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분 내외 이렇게 하는데 보통 1분 안쪽으로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시는 편이죠 보시는 것처럼 나의 장점 위주로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서 내가 그만큼 이 회사에 꼭 필요로 한 인재입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결국에 내가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을 맨 뒤에다가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면접관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두괄씩 전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두괄씩 전개는 말 그대로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 있죠 예를 들면 재무회계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재무회계를 하시는 분이 저는 좀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숫자에 약하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 지원자는 망하게 되는 거겠죠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부분에 필요한 역량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역량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부분을 당연히 매칭을 하셔서 발표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기소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재무회계라고 하면 숫자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고 칼같이 지킨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직무 이 부분과 내 성격이 연관되어야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개하고 나서도 여러분들한테 그와 관련된 질문이 날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원 동기를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 회사에 지원을 하시는 지원 동기 부분이 아니라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몇 번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부분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 자기소개가 아니죠 지원 동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원 동기로 마무리하는 것 이거는 결국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지원 동기 부분하고 굳이 결부짓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 시간으로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면접자랑 면접관이랑 어느 정도 숫자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플랜 B도 있고 대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야 된다 딱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자들 내가 뻔한 대답 뻔한 질문에 대한 너무 흔한 대답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타 지원자들과 겹치는 대답 그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제가 두갈식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부분도 두갈식으로 말을 할 때 좀 나만의 무언가의 방식을 앞에다가 써주시는 게 꼭 좋습니다 여기에는 타 지원자가 겹칠 수가 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선호합니다 뭐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굳이 그 앞에 지원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어떤 명언이나 어떤 속담 이런 부분을 같이 인용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만약에 딱 주어졌어요 자기소개 자기소개에서 시간 1분 이내로 하세요 보통 이런 부분은 단체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있을 때 거의 뭐 6시 마지막 주일 때 이럴 때 시간 제한을 두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굳이 길게 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너무 짧게 해버리게 되면 그 자기소개서도 절대 좋은 자기소개가 될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솔직하라고 해서 진짜 솔직한 그래서 내 단점도 진짜 다 보여주는 그런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단점이라고 해서 내 진짜 단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단점인데 이걸 좀 더 장점화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단점을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내가 극복을 현재는 해냈다 이런 방식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자 여러분이 성격을 어필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의미의 성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부지런합니다 꼼꼼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격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일을 했었던 데 관리자분이나 사장님이나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좀 공인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인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런 부분은 쓰시면 안 되고 뭐 이전 회사 팀장님 혹은 뭐 이전 회사 사장님 이런 혹은 뭐 교수님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공인된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해주신 그런 말씀을 써주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좋은 의미에서 추진력이 강하고 책임감 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뭐 알려주신 좌우명이나 명언 평상시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생활을 한다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머릿속에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한자기는 하지만 뭐 마부작침 뭐 3인행 필류하사 고요한 바다는 훌륭한 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의미의 속담이나 뭐 좌우명 명언 이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자기소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제가 두갈식으로 얘기하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었을 때 뭐 고요한 바다는 훌륭한 업을 만들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장애물도 만나봤지만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더 강하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실질적으로 면접관이 봤었을 때는 그냥 제가 열심히 살아오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좀 더 강한 임팩트 있는 지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인성질문 관련된 그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당연히 면접관들이 그러면 그 인성질문에서도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쉽게 넘어가고 혹은 꼬리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면접은 여러분들한테 O나 X 이거를 딱 선택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O를 선택하시겠습니까? X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O나 X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순하게 뭔가 정답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생각 없이 그 이분법적 사고에서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던진 이유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 좋은 꼬리질문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대다 면접일 때도 너무 앞지원자랑 똑같이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대답을 할 때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더 두셔야 된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갈식으로 다른 부분의 명언이나 속담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본인한테 질문을 한 거를 가지고 꼬리질문이 두 번 이렇게 혹은 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면접관이 뭐 억압적인 태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주장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 지원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면접에서는 합격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절대 면접관과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을 해서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난감한 질문 인성 관련된 난감한 질문들 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빈출 질문입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겠죠 이 부분 이렇게 뭐 다섯 개 정도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가장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접관에 질문을 하시면 정말 생각 없이 대답하는 분들은 네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답변은 아니죠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과정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당한 지시를 시켰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을 경우에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뭐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먼저 당장 따르지 않고 뭐 그 회사마다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은 그쪽 다른 루트로 해서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제 혼자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유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현명하게 답변을 하신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O나 X를 한 건 아니고 약간 세모에 가까운 답변을 하신 건데 그로 인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라는 부분이 소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회사와 손해를 끼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없게끔 하기 위한 것은 회사 입장으로서도 긍정적인 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O나 X를 하지 않고 세모에 대한 질문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한 설명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현명하게 난감한 인성 질문을 극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는 게 마이너스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묻는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것에 모든 질문에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질문은 없습니다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라는 이 부분을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던졌다라고 하면 다 대 다 면접일 때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 누군가는 하나 한 명 애매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다 그 합격의 커트라인에 애매하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합격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합격 아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탈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있는지 본인이 준비해온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면접을 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강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내가 뭐 열심히 외워온 뭔가 자료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꼭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 시간에 그걸 보여주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부분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났다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 때문에 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보완 질문을 한다거나 그 발표를 하고 갈 수 있게끔 해준 마지막 면접관으로서의 배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시간을 그냥 아무 다른 사람이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손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온다? 저는 좀 말을 하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저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당연히 있겠죠 여기 보시면 묻는 이유 당연히 파악을 하셨죠 그러면 저는 이제 답변하는 게 당연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대답 방식으로 해서 열정적 있게 내 의지를 표현을 해줬다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중간 질문에서 못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입사 의지 내가 입사 아니면 입사 후의 포부를 좀 더 강하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필하는 것 이거를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플하게만 하시지 마시고 이때는 좀 더 길게 자기소개처럼 좀 더 나의 그런 강한 의지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의 답변 예시인데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런 본인에 대한 마음 이런 걸 좀 진실되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명언들 있죠 아까 제가 이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명언 같은 거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업을 만들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그런 거라든지 마부작침이나 이런 사자성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업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제 나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이 회사 혹은 취업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었고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이러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간혹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면접관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회사들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런 임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또 좋아할 수 있지만 일반 그런 사기업 같은 데에서는 썩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쪽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회사의 목적하고 비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내가 여기를 위해서 여기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본인만의 커리어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부분을 결부지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적어도 좀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분 준비하시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이 딱 잡혔습니다 보통 서류 합격하고 1주 혹은 2주 이내에 여러분은 면접을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면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모의 면접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시되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셀카모드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 뭐 스터디원이나 아니면 선배나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촬영을 해주셔도 좋겠지만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핸드폰 셀카모드를 해서 영상을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도 모르는 나만의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얼굴이나 눈 특정 부분을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입꼬리가 축 처진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가지고 자꾸 얼굴을 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해서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언어에 대한 그런 습관 쩝하는 소리라든지 자꾸 가래 끓는 그런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녹화해서 면접 연습을 일단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외우시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외우시라고 저는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굉장히 면접 가려고 하면 목소리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양이나 염소처럼 막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요 떨려요 그리고 이제 면접장 가면 또 머리가 백지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면접장에 가셨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셔서 그래요 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애국가 아시죠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는데 아무리 긴장된다고 해서 애국가가 안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애국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다 그 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장되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예상되는 면접 질문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했는데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은 나는데 안 나온다 그거는 아직 제대로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크립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10번이고 20번이고 외워질 때까지 저는 계속 보시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머릿속에 딱 팝업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할 시간조차 없다 그러면 저는 여기 이제 키워드로 이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 질문마다의 키워드 몇 가지를 뽑아 냅니다 물론 스크립트를 잘 작성을 하시고 그 중에 형광펜 같은 걸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같은 거 있죠 그 부분에 형광색으로 칠하고 그거 위주로 먼저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아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으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치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전문가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흔히 말하는 내 앞에 있는 면접관들은 한 업계에서 10년 최대 20년 30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봤었을 때 어려운 용어 쓴다고 해서 좋아하실까요? 그분들은 이미 다 그런 부분을 통달하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 쉬운 단어 여러분이 자꾸 어려운 단어를 쓸수록 머릿속에서는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단어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쉬운 단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되 만약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질문이 나왔는데 모르겠다 그럼 그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답변의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면접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하는 방식과 면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실질적인 면접 대답 방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누가 더 많이 연습을 하고 가느냐 그냥 아무것도 연습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간 사람과 이걸 핸드폰으로도 녹화해보고 내가 스크립트를 직접 짜서 그걸 외워보면서 혹은 앞에 있는 앞에 선배나 누구 스터디원들을 놓고서 연습을 해보고 간 사람의 차이는 그거는 실제 현장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의 그 주는 압박감 혹은 긴장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dat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